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단식? 횡행? 횡행? 단식 횡행이면 동전각 아닌가? 동전을 몇 개 던져봐라고 하죠. 돈뿌리는 왓처. 전지는 필요 없잖아. 일단 잡아놓을까? 안 좋은 카드는 아니세. 얘네들이 엘리트보다 훨씬 쎄. 난캠. 상점에서 살 때 결제받기. 뭐야. 뭐야. 사납. 사납. pourtant. Dbus. 싱싱. 석싱. 1 0 0 0 8 Şş. 수ば. onda 변무솔. 미친겜 경각이 안나오네 아클 엘리트 많이 보고 완타 많이 집기 동전킬 가르기 예지특 뒤짐 다 샵 샵 샵 현실 속이기 알약 존팔지 알약 단식 바래웠다 뒷처리 단식 저지 아 뭐야 잘못 눌렀어 저거 너바나가 나와야 되는데 열반 열반이 핵심하뇨 너비아니 전지 모을수록 강해진다 전전전지 전전전지 이번판 마지막으로 먹은 글자수 곱하기 3천원 와 긴거 먹으면 갱 죽자 턱스텐 막대 길다 다섯개보다 긴거 없지않나 아니 긴거 적지않나 하얀 짐승석성 성스러운 나무 껍질 얼굴 겁나 긴데 광풍 흜 overly 밥 줘 저이들 오세요 이제 그만 나가주면 안되겠니 광풍도 단식이랑 쓰려면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 유물을 줘야 나갈 거 아니야 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6천원짜리 유물 전지가 두 장 다 사고라서 쓸 수가 없구만 보수 어떻게 잡지 세번째 미션이오 안 받을게요 슬램 잡을 수 있나 삽틀 아니 잠깐만 삽틀벨 에바인데 삽보단 캐틀벨이 훨씬 개이득이긴 한데 이제 전지의 모습 저주 가드는 행손질 났다 일 일 일 분열을 못하는 슬라임 천신 어 어 먹고 죽자 먹고 자살하자 어 이거다 먹죽 이거보다 길려면 얼굴 이벤트 넣어야 된다 글자후량 3천이요 이제 유물 나와도 안 먹음 너로스가 제일 길어요 너로스가 제일 길어요 쌈의 눈 너의 상인의 목걸이 이마 깨고 노상목 먹고 죽으면 딱이겠는데 진리는 언제 다 다순합니다 쓰레기 이벤트 죽었다 죽어서 됐다 됐다 이거야 아 성나 껍 때문에 두 장이구나 까먹었네 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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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카 없이 비늘 하나 어두운 피 알파 짤바라고 짤바 짤바를 짤바 짤바라 짤바 alpha 알파 이것은 거의 유물 없이 하는 단인데 너바나 겁나 안나오네 열반이 빨리 떠야 되는데 전지는 따블로 가야지 아 네 천신 안녕하세요 금 눈깔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전지는 쓰겠는데 뭘 뭘 써야되냐 단식 단식 2번 턴에 잡아 죽이는 거지 응 안돼 야 왜 저기 안나와 횡행 고요한 뿔 아 잠깐만 깜빡했다 안돼 내 9000원 내 치킨 내 치킨 한마리 안돼 이럴 순 없어 왜전 정말 노상목 뿐이야 멈추지 않는 팽이 팽이 각이다 지명타는 막타입니다 지명타는 막타입니다 대빙 뭐 자캐시는 돌차 열반 열받네 드디어 먹었네 숫돌 와 저가 얼불촘이 제일 쉬워서 그렇지 다른 덱도 샘 아니야 숫돌은 괜찮아 어차피 뭘 먹어도 저거보다 좋으니까 숫돌보다 짧은 거 보이지 한글자이나 삽 삽닫배 겁나 잘 찾네요 님들 종은 방울 아님 방울임 방울 근데 생긴 거 보면 절대 방울이 아닌데 헷갈리면 유물 정보 치면 더 나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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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써야되고 단식 쓰면 거의 다 잡는거지 100골드 이하 물음표 상점 무슨 말이죠 이게 아 100골드 이하일 때 물음표에서 상점이 된다 오케이 오케이 꼬우면 성공이네 미션이 양랄하기보다는 이제 보험같은거죠 꼬우면 보상을 드립니다 꼬우보험 모자금 혐기 코스트 겁내만 하셨어 우와 맹고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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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지 하나 모일때마다 좋네 전전전지 체력을 아낄게요 전지 세개 모았으면 이제 그냥 전지 덱인데 요행 안녕하세요 모기양 피우자 굳이 요행 떴으면 그냥 플러스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요행 떴으면 그냥 플러스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첨탑은 전용 모탄 첨탑은 전용 모탄 첨탑은 전용 모탄 첨탑은 전용 모탄 다 Hindu itsu 이리 매정 이리 매진 내 평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천시대 영상으로 어 방금 돈 잘 나왔는데 글자 수가 짧아잉 글자 수 좀 키워서 오렴 3천원 추가 노상목 가자 야 첫 턴 부스트 오졌다 진짜 첫 턴의 힘구 민첩 7 이 안에 광풍 광풍은 못 준다 자세히 횡행 왜 안나옴? 아 0장이라서 한장도 없어서 예지가 안되는 난겜 예지가 이래서 꿀인거기도 하지 뽑을 카드 더미 한장도 없으면 발동이 안돼 퍼펙트 집에 레그네로크 지금 락은 딱인데 지금 락은 없고 전지 단식 락은 락하면 섬탑 부셔 에반드 성낙껍 소주 코스튬을 지금 너무 필요한데 낙껍 소주 성낙껍의 소주 한잔 껌별로 팽이쳤죠 안녕하시오 방포자의 미션 실패 아 영어 아이들민 감사합니다 아 집 살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니 이거 아유 이런 이 못돼먹은 험둠이들 붕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코스튬을 먹었어야 했는데 나온 게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천신 나와도 천신도 못 쉬고 천신이 천신t 천신 차 수 지금 6 수 안녕하세요 격분 뒷털이 여류 격분 짱 세겠죠 지금 그래도 수은 모래식의 여섯 글자인데 미션이 중요하지 지켜봐라 오~~ 전장 손 petTER ansa 일 된 모자란 줄 몰랐어 일 된 모자란 줄 몰랐어 아이고야 운명 가력이 좀 더 주면 안 될까 아 어떡해 전지 같아 아 똥캠틱 개망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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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우만 캠 드로우만 캠핑 벤척 딸기 잠깐만 먹지말까? 먹지말까? 먹지...말까? 게임 승리인가? 현실 승리인가?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먹어봐라 껌별 믿기? 믿을 걸 믿어야지 물고기 도자기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냠냠해 보일까? 아마도? 2. 2. 1 1 2. 1 2 2 3 3 4 4 5 딜은 엄청 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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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타격수용 서른반 아 천신이 여기서 빠지네 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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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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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 davo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 깃발 모기 때문에 집중 안된다 이 시각 세계는 자르지 잡았어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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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게 나을까 안 파는 게 나을까 파다가 이상한 거나 오면 어떡하지? 다 안 나오면 어떡해? 어차피 창방에서 만나요. 파는 게 이득임. 하지만 창방에서 만나요. 하지만 창방에서 뒤진다면? 일단은 안 나오면 어떡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단격 라그하면 길가가 아닌가 팬촉도 뜨는데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하자 굿 예 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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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짐석 씨 드십니까? 숭배 1치킨 55층 하진평인데 좋아 미션 성공 캔스 3942님 만 8천억 원감사 명 고맙습니다. 이걸 성공하네 근데 이제 심장 심장은 어떻게 잡지? 무색 포션이 더 낫겠지? 그래서 만병통치약 먹으면 되는데 짠짱 자기력에서 만병통치약 먹으면 된다 왜 이렇게 입술 더스가 되어가는가 정신이 없을까 정신이 없애 텅스텐 아니 왜 저거 안나오는데 아이 드럽네 전지도 안나오고 치약도 안나오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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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고맙다지 마라 에잇잠깐만 이거 근데 저 짓이면 개저맞는데 에잇잠깐만 이거 단식 W 쓰면 되죠 자기력 정신 공격이 꼴박해야 되나 상태 이상 거의 면역인데 아 자기력 빨리 달라고 저거 치약 달라고 아니 왜 치약을 안줘 아 까르기 여기서 빠지면 안되는데 다음 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병통이네 치약은 절대 안 나오네 다음 카드를 통제한다 자기력은 안정돼요 자기력은 안정돼요 뭐 자기력만 나와 동장퀴 굿 미션도 챙기고 심장도 챙겼다 유튜브가 까지